안녕하세요 남은 고구마를 캐러 왔습니다 오늘도 호박고구마를 이렇게 수확하고 있는데요 현재 여기까지 한답니다 5월 5일날 심어서 지금 수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구마 중에 황아리가 발견되었어요 제가 요즘 고구마를 캐면서 고고하게 취미를 들였답니다 유물을 발굴한다는게 이런 의미구나 여러분 이거 혹시 조선실인가 신라실에 황아리가 아닐까요 추측해봅니다 드디어 황아리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Có해 그러면 무슨 저를 좋아하는지요? 다른 걸 추천해 드리는게elp 그리고 창백을 wa 교체할 수 있습니다 마냥 노란색이 물어봤습니다 하이킹에ith에!!! 마이킹과 협력해보았습니다 다진마늘의 하이킹을 사용해보았습니다 very muchly 시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는데도 끝이 안보여요. 한글자막 by 한효정